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녹조물을 뿌립니다. 낙동강에서 떠온 것입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대로 지금 당장 수부 완전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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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사업 부역자는 당장 낙동강 유역 환경청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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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해줘. 지금 낙동강은 녹조물 피어오르고 있고 그 물을 떠와서 또 약풍물 처리를 해서 수도물로 공급을 해서 국민들한테 먹이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보다는 난 수도요금 낙부 거부 운동을 내가 앞장서서 하고 싶어 이 물은 이거 저거 도저히 먹일 수가 없거든 낙동강입니다. 올해는 비도 잦고 기온도 높지 않았는데 벌써 녹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째 그러나 낙동강은 해마다 녹조 범벅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1,300만 영남사람들이 식수원인 낙동강은 왜 아직도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함에 따라 15개 보를 중심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2009년 4대강의 속살을 중장비들이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6미터로 깊이 파, 장차, 배도 다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문화를 염두에 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생명의 강으로 돌려드리게 된 것을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는 강이 더 좋아질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자 강은 죽음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하락 백제보 같은 경우는 한 60만 마리 정도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거든요. 60만 마리? 60만 마리 어떻게? 제가 한 마리 두 마리 헤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 물고기를 수거한 물고기를 자루에 담았거든요. 담아서 이렇게 강변에 쌓아놨어요. 그 다음날 치우려고. 제가 한 마리 두 마리 헤아린 게 60만 마리 정도. 10일간. 4대강 사업을 벌였던 강들은 예전에는 못 본 짓푸른 녹조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시궁창에서 산다는 깔다구와 갯지렁이까지 강은 점점 생명을 잃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추가 홍수의 저하 효과 등과는 별개로 대우나 추진 의혹에 대한 논란이 소속되고 최소 수심 주제 필요 이상의 관리비용 소요 및 수질관리 곤란 등 향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 문제 해결을 공약했습니다. 4대강 5월 상시 개방하여 강이 다시 흐르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는 원래 잘 아시는 문제 아닌가요? 낙동강도 오셔가지고 내성천도 우리하고 같이 걸어다니면서 강에 대한 걸 신발 벗고 모래 사진을 같이 걸어다니면서 우리하고 같이 모니터링하고 했잖아요. 문재인 후보 시절에? 아니 그 전에도 그랬고 너무나도 잘 알지 지금은 그건 몰라 그걸 보고를 해야 돼 올바르게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를 안 하니까 모르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은 4대강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호부터 상시 개방에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서 내년 말까지 16개 보호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지역에서 보호 개방에 대한 반발이 나오자 정부가 물러섰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대강 수문보를 더 개방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조가 심각하기 때문에 수문을 더 열어야 하지 않느냐는 환경운동가의 질문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경북 이쪽에 지금 야당이 된 이 사람들 그 패건들이 쫙 정말 줄이고 물 흐르는 식으로 낙동강 줄기 줄기 하고까지 전부 그런 식으로다가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어라 개방해라 해도 절대 기용북 달성군 같은 데는 안 하면 요지부정이에요. 금강이 먼저 열렸습니다. 호가 열리며 막혔던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정보호사업소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금 전면 개방 중에 있습니다. 물이 아주 속도가 빠르게 흘러가네요. 네. 유속 증가가가 수문를 전체 5세대에 비해서 한 80%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이 흐르고 뻘이 씻겨나간 자리에 세살처럼 모래톱이 드러났습니다. 아직은 4대강 사업을 하기 전 금강에 제 모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볼을 닫아 강을 막았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새로 도단한 모래톱엔 새들과 동물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공주부 한 1km 상류거든요. 고마나루라는 곳인데 바로 위쪽이 고마나루 솔밭이에요. 그래서 공주 사람들은 여기를 무조건 다녀가요. 여기 소학여행 소풍 오는 장소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네. 그래서 위에서 도시락 까먹고 보물찾기 하고 나오면 여기 내려와서 이런 모래톱에서 줄다리기도 하고 닭싸움도 하고 모래장난도 하고 그러던 곳이에요. 늘. 그러다가 4대강 하면서 보가 막아지니까 아예 접근을 못하고 저 위에서만 찾아보다가 그때는 또 녹조가 피고 여기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위에서만 보고 가다가 지금은 이제 모래톱이 개방되고 다시 또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죠. 지금 이쪽은 거의 모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꼬마 물대새가 많고 건너편은 자갈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흰목 물대새라는 그 물대새가 있어요. 그 아이도 멸종위기종 2급이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새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너구리 발자국도 있고 수달 발자국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물길을 연 뒤 자연은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무 용도도 없이 강을 막고 서 있는 보를 처리해야 할 때였습니다. 정부는 2018년 말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 짓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018년 가을이 돼서야 보 처리 방안 결정을 위한 4대강 조사평가단이 꾸려졌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홍종호 교수가 보 처리 방안을 만들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1년 이상 많이 지나고 난 뒤에야 4대강 조사평가단이 출범한 거네요. 그렇죠. 2018년 가을에 출범했으니까요. 좀 더 일찍 출범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진행이 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에선 좀 아쉬움은 있었죠. 한 1년 반 이상 지나고 나서 발족이 됐으니까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모니터링 보호 개방 후 모니터링은 일부 보호에 대해서는 진행이 됐었죠. 그 사이에. 환경경제학자인 홍종호 위원장은 경제성을 기준으로 보 처리 문제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건 있는데 그냥 아깝지 않냐. 그냥 문만 열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놔두면 1년에 사업비에, 공사비에 1%, 1.5% 이런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발생을 하고 당시에 일부 보호에서는 이미 균열이 생겼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저는 앞으로 만약에 이게 수문을 닫은 상태에서 계속 가면 수실 악화는 지속이 될 것이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비용들은 계속 누적이 될 거다.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단은 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오늘 발표할 제시안은 우리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우리강의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입니다.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축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천보는 상시 개방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조사평가단의 발표 뒤 공주 지역에서 보해체 반대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공주보를 철거하면 보 위에 있는 다리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공주보 철거 때문에 여기 막 으쌰으쌰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로 하셨는지 알아보려고 왔죠. 몰랐더니요. 탈리 때문에 하는 거지요. 다리 때문에요? 그럼요. 아니, 다리를 누가 끌을 나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끌을 나가는지요? 여기는 공주는 다리 지금 생각도 되는 게요. 서울은 다리도 많은데 그런 데는 안 있었어요. 이 시골 다리 딱히 생각되는 거야되게 하다라는 게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의 공주보는 위에 그 공도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다 보니 처음엔 예상을 못했는데 차가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뭐 몇 천 대씩.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다리는 남겨두고 밑에 공법을 통해서 아래 본은 해체하는. 여전히 공주보는 다 해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실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정확하게 가짜 뉴스였거든요. 보를 개방한 뒤 농사 지을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수압이 센데요? 아니죠. 지금 막아놨잖아요. 막아놨다가. 개방이 되고 나서 물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사대왕 조사평가단이 의견들을 받아서 관정을 이제 공주 이제 쌍신지고 했는데 관정을 설치를 했어요. 비용을 들여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 관정은 안 쓰고 그동안 계속 물이 안 나왔다고 하는 그 관정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보를 연 뒤 정말 농업용수가 부족해진 것일까. 농어촌 공사는 보가 열려 강의 수위가 낮아질 것에 대비해 강물을 빨아들이는 쥐수구를 과거보다 낮췄다고 합니다. 보호 개방에 따라서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이 지수구 쪽에서 물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란색 파이프가 4개가 있는데 이런 임시 시설을 만들어서 그 물을 인입하는 수로가 지하에 묻혀 있는데 강 중앙까지 있습니다. 그 물이 들어와서 농업인들이 영농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지금 임시 조치로서 취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가 개방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지역의 제일 핵심 이슈는요. 집값이 떨어진다였어요. 수면적도 줄고 경관도 나빠지니까 결국엔 우리 집값이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들이 팽배했었고 실제 부동산 관련된 업계에서는 그거를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조망이 가는 아파트에 실거래가를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 조회를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3년 동안 다 상승했더라고요. 저희가 위의 로얄층, 중간 대략층, 아래층 해서 주요 동별로 해서 대략 자료를 뽑았는데 전혀 사실 부분인 거죠. 하지만 가짜뉴스를 근거로 한 공주부 철거 반대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반대 시위의 중심은 4대강 보파괴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었습니다. 보수 언론은 4대강 조사평가단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됐는데 꾀어 맞췄다든지 이런 식의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을 때 환경부의 반론 보도 이런 정도가 있었고요. 정작 집행의 주체인, 노의사결정의 주체인 정부는 좀 미온적이라는 느낌을 저만이 아니고 다 가진 거죠. 그래서 점점 약간의 의아한 마음이 우려가 됐다가 실망이 되고 그러면서 저는 위원장직은 그만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죠 환경부에. 정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보처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새로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다시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연구하는 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이제 하반기에 집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로드맵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엄청나게 속도를 낸 거죠. 믿음을 주었던 분이 결국은 청와대에 계시는 분이죠. 청와대 비서관. 네. 그렇죠. 원래는 4대강 보처리라고 하는 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법에 규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네. 원래는. 네. 굳이 근거를 찾아본다면 기타 사항으로 물관리위원장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네. 우리 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정부에서는 방침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라고 이미 선포를 해놓은 상태였죠.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거를 회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박근혜 정부의 감사원 감사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 감사와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 등 4번의 검증 결과, 보는 효용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또다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최고기구로서 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위원들 중에는 친 4대강으로 불릴 법한 인물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김형수 위원은 한강유역 물관리위원장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운화정책자문단이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김형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2007년 문화정책자문단의 일원이다라고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회의는 한 번도 안 했는데 문화는 아니었고 4대강 살리기인가? 정책자문위원회 들어가 있었는데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죠. 그는 4대강 사업이 습지의 수지를 개선하고 있다고 기고했고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공급할 수로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했지만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비판받은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이 홍수 조절 효과가 있었다고 한 위원도 있고 4대강 턴키 공사에 심사위원을 한 위원도 두 명 있었습니다. 보수 언론에 4대강 조사평가단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고를 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는 4년에서 6년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가 상류의 수질 오염이 하류에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 보에 대한 걸 찾아봐도 상류의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 하류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이런 얘기는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네. 그건 당연히 못 찾죠. 그런 목적으로 보를 건설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정도로 얘기하려고 하면 보호가 실제로 하류 수질 오염을 막았던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교수님. 뭐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죠. 사례가 조사평가위원회의 논의를 무효화했으면 그 논의에 참가했던 사람도 일부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그런데 정부에서는 객관성을 갖추겠다고 하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발언했던 사람들을 대부분 배제해버린 겁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을 안 낸 활동이 없었던 분들 또 그중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검증이 충분치 않아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또 이러저런 발언을 하셨던 분들까지 함께 오신 거죠. 유명철 위원은 4대강 사업과 오래 싸워온 환경단체 활동가 출신입니다. 4대강의 비판적인 학자였던 허재영 위원장을 비롯해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인사는 민간위원 23명 중 연 7명이라고 합니다. 4대강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진척시킬 수 없는 매우 불리한 구성이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구도를 만들었을까요? 위원 구성을 담당한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게 물었습니다. 김혜의 당시 청와대 비서관은 보처리에 대한 제안서를 만든 당사자가 심의까지 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4대강 조사평가단 출신은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한 전문가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받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정부로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처리 방안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고 논란이 될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지침을 주면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을 밀어붙인 것과 다름없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김혜의 비서관의 상사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에게도 질문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보처리 문제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일부 위원들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을 주장하며 보처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를테면 보호관리지침상에 나와있지도 않은 홍수방지 기능을 검토를 왜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홍수방지효과에 대해서 편익을 계산하지 않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발목잡기를 한다던가 홍수방지효과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보호가 있으면 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도에 의해서 약간 지체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홍수가 도달하는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이런 거죠. 조금은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개념적인 이야기인데 4대강의 보호가 정말 홍수방지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물관리위원들의 주장 중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보를 없애서 수질이 좋아지면 정부가 수질개선 예산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니 그냥 놔두자는 의견. 어쨌든 우리가 보를 막아주니까 체류시간이 길어지니까 녹조도 보이고 뭣도 보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를 대체하면 유석이 빨라지고 체류시간이 줄어들고 하면 녹조가 이제 안 보이겠죠. 이런 오염물증은 어떻게 되냐 하는 얘기죠. 국가가 예산을 배정할 때 보면 눈에 봐서 보여서 급한 거에다가 먼저 배정을 하지. 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돈 배정한 거 본 적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보를 개방하면 수질이나 생태계가 좋아진다는 상식에 의문을 표하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조금 좋아지긴 했죠. 그게 의미가 있는 만큼 좋아졌느냐. 이거 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기온이나 강우량에 의해서 변화하는 그런 외생적인 요인이 더 큰데 그거 단지 보를 열고 닫아서 해 생기는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요인을 제외시켰을 때 확실히 좋아지느냐 그 부분에서는 답을 못 한다는 거죠. 보가 특히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상위 보에 있는 것이 하류보로 위치동만 하는 것이지 수질 자체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보를 개방한 뒤 금강과 영상강에서는 녹조 발생이 95% 줄었습니다. 그러나 상류의 수질이 좋아진데 반해 하구뚝으로 막혀있는 하류는 수질이 더 악화되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찍부터 댐이나 보를 건설해온 서구 국가들은 철거도 많이 했습니다. 댐을 철거하고 재자연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이 축적됐습니다. 한스 베른하르트 독일 칼수류의 공대 교수는 하천 복원에 대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학자입니다. 그는 한국을 두 번 방문해 사대강 사업이 아름다운 자연 하천들을 파괴하는 데 대해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국가물관리위원들이 하고 있는 논란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볼을 놔둘 아무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볼을 강에서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위원들은 댐을 개방을 했을 때 상류의 수질이 좋아지는 것은 다 보이는데 하류 수질이 나빠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류 수질이 나빠지니까 개방을 했을 때 수질이 꼭 좋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진짜 놀라운 idea 그래서 만약에 문을 열어볼 수 있을 때 이 물품이 부족한 물품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더 이상의 효능이 더 높은 것보다 비교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좀 더 높은 것 같다 그냥 문을 열어볼 수 있을 때 몇 주일이나 몇 주일이나 몇 주일에 또는 몇 주일에 더 높은 것 같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을 가두면 더러워지고 또 흐르게 하면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게 상식이라고 느껴지는데 수지를 전공하신 학자들이 이런 상식은 확실한 게 아니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시스템, 모든 시스템 저는 아무 의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 둘, 둘 루가의 수질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일부 물관리위원들. 그러나 베르하르트 교수는 댐과 볼을 철거한 많은 사례가 강이 좋아진다는 것을 확증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에도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강을 지키며 변화를 직접 봐온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입니다. 오랜 기간 강을 지키며 변화를 위해서는 교수가 보통 사는 양이 따뜻한 상황입니다. 세계관 강을 지키며 변화를 지키며 변화하는 기간 강을 지키며 변화하는асttis. 여기에 olma ya'll. 여기가 처음에 들어 놨을 때 다 뻘버 하셨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들어가면 이렇게 쑥 빠져버리잖아요. 오우 이쪽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면 더이상 못불어요. 쑥 빠져버려요. 이게 다 진흙뻘이에요. 아 이게 지금 완전히 다 진흙이에요. 아 이게 다 뿌리네. 이런식으로 원래는 여기도 그러니까 처음에 숨은 개방되고 여기도 똑같이 이런 뻘로 이런 깊이였다는 거죠? 더욱더 깊죠. 이거는 다 씻긴거에요. 씻기고 지금 이만큼 남아 있는 거고 여기 저기서 여기까지 한 1키로? 1키로 정도 돼요. 여기 저 밑으로는 다 이런 뻘들이 가득 쌓여 있다는 얘기네. 어 그래도 저 밑에도 많이 씻겼어요. 많이 씻겼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뻘이 차여 있잖아요. 물론 이제 비가 오면서 막 씻겨 나가는데 물이 처음에 빠지면은 뻘이 씻기고 나서 이렇게 새카맣게 위에 뻘칭이 남아요. 이렇게. 뻘칭이 여기는 얼마나. 지금은 거의 위에만 남아있어요. 그쵸? 거의 위만. 그리고 이렇게 새카맣잖아요. 아직도 여기하고 여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있다가 이게 계속 또 씻겨요. 씻기고 나면 이렇게 깨끗하게 돼요. 하얗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 비교적. 완전히 달라요. 아직 좀 위에 조금 그 색깔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르죠. 그래도 좀 많이 다르죠. 냄새도 다르고. 냄새도. 잘 흔들리고. 보가 물기를 막으며 생긴 두터운 뻘이 씻기면서 점차 모래가 돌아옵니다. 여기는 아까 저기보다도 좀 더 좋아진 것 같네요. 그렇죠. 좋아졌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런 껍질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 거북이 등껍질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뻘. 마지막 남은 뻘성. 아, 뻘 남은 거군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좀 더 씻기고 부서지고 계속 씻기고 나면 이제 더 고음 밑에 모래질로 바뀌는 거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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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예. 그러나 강이 완전히 살아나기엔 아직도 막힌 부분이 많습니다. 보면은 여기도 이끼볼래요. 여기도. 이 보면은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붙어있죠. 음,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이끼볼래요? 예. 이건 이제 물 속에 있으니까 작은 거고 또 여기도 붙어있고. 여기 바위 밑에도 붙어있고 다 붙어있잖아요.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죠. 여기 저기 저쪽에 그 가동본은 열었지만. 아, 예. 여기 보면은. 이쪽은 지금 그 고정된 보호가 여전히 그 길, 물길을 대부분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지금 고인물이 된 거죠. 그렇죠. 지금 물을 이렇게. 그래서 얘들이 여기서 보면은 물이 지금 위로 올라가잖아요. 음. 여기가 하른데. 예. 그러니까 물이 여긴 닫혀있으니까 바람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가 개방됐지만 여전히 강을 막고 있는 고정보 부분이 강폭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볼을 놔두면 강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산하에 있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금강의 보처리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큰 무리가 없다 해서 기본적으로 환경부 사대양조사평가단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금강은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는 의견들에 좀 동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올렸을 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 결정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최종 결론은 최악의 경우에는 정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 측은 새로운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총리실로부터 의견이 전달되어 왔는데요. 일단 우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저가 공동위원장이잖아요. 한쪽의 위원장께서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론조사를 해본 지가 1년 이상 지났으니까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 한 번 정도도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여론조사를 더 해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미 여러 차례 한 여론조사, 정부는 다시 또 한 번 여론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가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등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결정만 하고 넘어가는 정도쯤인 거죠. 그런데 이것까지 넘겼다고 하면 당장 1년 정도만 후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으로 또 논란이 될 텐데 그때 결정하겠어요. 그건 더 안 할 거라고요.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보해체 저지 법안을 냈습니다. 보를 해체하기 전에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도록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야당은 보해체를 막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여당은 과거와 달리 4대강 복원 문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들 4대강 그때 보처리 방안 내놨을 때 4대강 복원 혹은 개방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의원실 보좌관이 제가 국회에서 만났는데 저희 보처리 방안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저를 보장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총선 전에 하나 부수실 거 아니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은 기관이 그렇게 부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설마 필요 없는 걸 부숴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하면 저희 총선 망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지역구에 세종보호가 있는 이해찬 드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 변화가 극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보호 전체를 다 지금 없앤다는 건 좀 무리라는 말씀들이신데 실제로 필요 없는 세종보호는 정말로 필요 없는 보호거든요. 거기만 우선 통수를 시킨다라든가 아니면은 보를 철거한다 이해찬 대표는 그러나 집권 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세종보호 해체는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판을 했고 잘못된 사업이라고 했다면 정말 책임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또 생태계에 대한 우리 국토에 대한 마땅한 책무죠. 마땅한 책무죠. 그런데 그것을 집권 3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어설프게 시간만 가게끔 한다. 전 솔직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권이 끝난다면 아마도 다음 정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이 보를 해체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2022년도가 되면 다음 정보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 공사가 완공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이면 이미 이 보호가 만들어지고 나서 생태계 다 바뀌고 수질도 거기다 변화돼 버리고 또 이거에 맞게 맞춤형 농사도 주변에서 짓게 되고 심지어 배도 띄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환경 경제환경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설득의 노력과 엄청나게 많은 재원과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거든요. 예전에는 원래 이런 모래톱에서 사람들이 면발 걷고 많이 다니잖아요. 바닥에 물고기도 보이고 아 강이 보이네 바닥이 그러니까 여기 새들이 오는 거죠. 아 물고기도 잡아먹고 하려고 아 예 예 볼까요? 여기 모래 보면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아 깨끗해. 냄새도 안 나고 또 모래를 땅에서 이렇게 강에서 퍼 올렸는데도 물이 굉장히 막잖아요. 물이 그죠? 이야 이 강이 이게 회복력이라는 게 참 대단하네. 이런 모래들. 그죠? 이 강이 사람이 강을 엄청나게 학대를 했는데 그렇죠. 좀 열어주니까 그냥 바로 살아나네. 저도 이렇게 빨리 회복되라는 것은 거의 상상을 못 했어요. 우리는 금강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금강은 강이 다시 흐르면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이제 나머지 강들도 흐르게 해야할 때입니다. 이제 나머지 강들도 흐르게 해야할 때입니다. 이제 나머지 강들도 흐르게 해야할 때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이렇게eg charming. 제철이야. 손상무장